이 상상을 해보세요. 아침에 딱 일어났어 일어나서 커피를 딱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신선한 공기와 함께 이 뷰를 본다면 너무 좋죠. 좋네요. 다 가진 것 같아요. 잠시 감상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석 부동산 사무실의 에리카입니다. 오늘 저희 팀장님하고 같이 다니고 있는데요. 태원 씨. 여기는 몬테치코라는 집에 와 있어요. 제가 주소를 정확하게 드릴게요. 398 몬테치코 몬테리파크예요. LA에서 조금 더 위쪽인 몬테리파크. 집 전체적으로 보시겠지만 굉장히 집이 예뻐요. 사이드로 넓고 단층에 넓은 집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이쪽 동네로 이렇게 카메라를 돌면 You wanna turn the camera that way? 게이트가 있음으로 해서 안전해요. 원래 길이 이렇게 약간 커브색이나 이렇게 이리데스로 되어 있는 데는 상당히 안전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실 게이트는 아니고 상대 쪽에서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안전성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소개해 주세요. 소개해 주세요. 소개해 주세요. 소개해 주세요. 자, 짠. 아 집 시원해요. 소개해 주세요. 소개해 주세요. 자, 지금은 이렇게 굉장히 널찍해요. 이 집에 딱 되게 좋은 장점은 들어오자마자 모든 게 다 오픈이에요. 그래서 살짝의 칼럼을 줘서 이쪽에는 조그만한 아담한 그런 분위기의 다이닝 일례를 주셨고 그다음에 여기는 키친. 키친에서 웰컴을 하자마자 뷰가 보이는 리빙룸과 패밀리룸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저는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김대편이 물어보셨어요 이 집에서는 어때? 저희도 가끔가다 좋은 물건이 있으면 좀 살아볼까? 또 생각을 해요 한번 생각해보죠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처음에는 여기가 약간 귀신이 나오는 집 같았어요 진짜 많이 무너져 있었고 바깥에도 저게 다 무너지는 댁이었죠 그래서 못 들어갔었어요 위험하다고 그래서 처음에 구매했을 때는 아예 나가보지도 못했지만 그냥 여기 안쪽에서 훑어보는 정도 그 다음에 여기 안에도 되게 어둡고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뒤집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쪽에 조금 벽난로를 앞으로 한 패밀리룸 The Living Room 제가 여기 진짜 멋있는 거 보여주고 싶어요 한번 보실래요? 아니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쫙 오픈되어 있는 백결드가 나와요 사실 이 집의 자랑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이거는 비 오는 것 때문에 조금 덮어놨어요 주말이나 오픈하우스 할 때나 또 쇼잉이 있다가 하면 이걸 걷어내요 좋네요 다 가진 것 같아요 잠시 감상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야자수도 있고 까마드 케어 살짝 밑에 보면 그렇지만 이렇게 예쁜 백결드가 있다는 거 이게 최고의 장점인 것 같아요 이 집은 맞아요 광지리로 들어가면 이쪽이 그라지 아까 이 바깥쪽에서 들어오면 이 길거리에서 들어오면 그라지죠 그리고 또 액세스가 밖으로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환기도 잘 될 수 있고 굿 사이즈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조금 홀드하고 싶었던 방 쪽으로 가보실게요 입구 쪽에 있는 방도 하나 있는데 그건 이따 보여드리고 여기가 우선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스룸 하나 그리고 여기에 방 하나 이게 마스터였으면 사실은 제일 좋았던 게 이쪽에 이제 발코니 통하는 이 룸이 있고 또 여기 창가에서 이렇게 경치를 즐길 수 있어서 여기가 마스터였으면 참 좋았겠지만 이 안에는 화장실이 없고 사이즈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좋은 사이즈의 방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쪽에서 또 하나의 커먼 밧드룸이 있을 것이고 디자인 요소를 예쁘게 했어요 특이하게 그리고 여기에 또 입구 쪽에 작은 방 하나 이거는 좋은 게 너 누구니 하고 어 누가 왔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헬로우 자 이제 마스터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마스터가 조금 흥분이 돼서 좋아가지고 자 짜잔 사실 방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오히려 첫 번째 저 발코니 쪽에 있었던 방이 방 사이즈로 보나 경치로 보나 훨씬 더 좋긴 하지만 여기가 너무 멋있어요 정말 누구나 쓰고 싶을 것 같아요 너무나 예쁜 깔끔한 우리 스탠더노 탑이 있고 투 배넬이 있고 또 샤워는 또 따로 있고 이제 여기다가 프라이비시를 위해서 커튼을 하거나 예쁜 블라인드를 하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이 화장실이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스테이징도 여기는 예쁘게 했어요 디자이너를 직접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집을 처음에 데려왔었다면 그러면 아 메이비 오겠다고 해보겠죠 근데 그때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오늘도 여기 이제 몬테치코라는 메모리 와서 또 봤는데요 여기도 에스크로에 들어갔어요 129만 9천에 대놨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에스크로에 155만에 들어갔습니다 짜자자자자자자자 구매는 90만 대 했고 공사비는 20만 조금 더 들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풀펄멘스로 들어갔고 또 공사 양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하는 플립보다는 조금 더 많이 들어갔고요 그만큼 예쁜 집이 좋은 주인을 만나서 나간다는 거에 진짜 뿌듯함을 느껴요 맞습니다 다음 또 저희가 이렇게 예쁜 예술 작품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또 함께해 주실 거고요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좋은 메모리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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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